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떠넘트로스 쫘올 골 뒷공간 빠졌어요 달려갑니다 임성택 박스 한쪽 임성택 일단 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임성택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떠넘트로스 쫘올 골 선지권 경주환 수원 이번에는 공다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면서 주장 장흥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한쪽 대단 떨어지는 골 골 동점 골 대전 주장 장흥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한쪽 대단 떨어지는 골 동점 골 대전 한국철도 직구단 이렇게 대전 한국철도가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핸드볼 파울 이후에 장흥규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5 5